저번에 조영상에서 나를 그렇게 많이 요리를 시키고 뭐 했잖아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시가 정말 아파 발목이랑 다리까지 아픈 거야? 무릎 쪽까지? 무릎이랑 다 아파 빨리 가보자 병원 진작에 갔어야 돼 병원을 지금 벌써 일주일이 넘었잖아 그냥 아픈지가 괜찮을 거야 그냥 뭐 내가 너무 운동을 많이 했는 거 같아 그냥 근육통인 거 같은데? 근육통? 응 근육통이 그렇게 온다고? 나도 이렇게 아픈 줄 알아요 처음이라서 잘 몰라 그냥 찌릿찌릿하다가 오늘 아침에 많이 쑤셨던 거 아니야 오늘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너무 뭔가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못 자다가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요 벌목 못 돌리겠어? 벌목 못 돌려 벌목 못 돌려 아파? 쑤자 신질사 게임 눈 감아 이거 웬만하면 안 푸는 게 낫겠다 오늘은 응 고정 잘 됐어? 이게 무슨 일이야 운동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됐대요 무릎 쪽 인대랑 발가락 쪽 인대가 살짝 늘어난 거지 자기가 워낙에 그런 운동을 요즘에 안 했었는데 갑자기 빡센 운동을 해서 그렇게 됐나봐 힘들어요 이게 한 달이랑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그걸 더 해야 돼 그래도 기부사 하고 나니까 좀 괜찮아? 응 괜찮아 근데 불편해 불편하지 응 걱정 마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 들어가요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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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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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於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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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iv고 威節 아깐 아깐 안경 interpret 고마워요 보다 고마워 당 Tes고 Wash 번 sö거 꼬였어 하나 둘 셋 좀 더寒이나 이불 호시나 寒이 이불 호시나 가자마 먼저 우에 걸치시구요 팔 다치신건 아니죠? 다리만 다치신거죠? 노코멘트 아 배고프시다고요? 제가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잠시만요 좀 으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룬짱이 요리해야겠어요? 좀 아났다 좀 아났다 그럼요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엇이? 휴대전화 네 룬짱과 룬짱과 뒹치 볶음밥 해줄게 10분 안에 해주세요 10분은 괜찮을까요? 빨리 빨리 자 운동이 되는거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아프신데 뭐하시는거에요? 하얗고 아까 저기서 발, 다리 아무것도 못 움직이시던 분이 언제 가능할까요? 고기가 더 나요? 고기? 응 또 이럴수 아! 코코아리가 누워있어 움직이지 말라잖아 나도 궁금해 그래 김치볶음밥돼쓰 잘 먹겠습니다 어떤지 궁금해 나도 맛을 안 봤어 어때? 어때? 괜찮아? 진짜로? 진심으로? 진짜로 진짜로? 응 대박 성공 맛있어 사먹는 김치볶음밥 느낌이다 응 내가 해놓고서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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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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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삼겹살이 맛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달이 나올 때까지 진짜 움직이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마 응 내가 했어 이번엔 내가 다쳐서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뭔가 메세지를 왔어 응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미스 갔다 미스 갔다 미스 갔다 미스 갔다 미스 갔다 미스 갔다 마이콜 나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